가깝게는 샘물 회장님인지 할렐루야 해서 우리 사과 결혼한 사람은 맨날 부어줘의 한 번도 지금 떠나야 결혼한 사람은 울어도 소연 울어도 소연 울어도 소연 사랑이 온 바로 내 사랑 영희야 잘 떠나 영희야 잘 떠나 영희야 잘 떠나야 샘물 노래교실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시방 노래아치는 회장님 고생했는지 몰라 진짜 고생 며었죠 고생 헌막했습니다 고생 헌막했습니다 고생 헌막 고생 헌막 고생 헌막 고생 헌막 고생 헌막 그리워던 소연은 노래 박수의 한 곳에 오기와의 한국의 사랑 영향을 자리하러 영향을 자리하러 영향을 자리하러 영향을 자리하러 고맙습니다. 자기의 인간 지적 소리만